명상을 위해 설계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실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논물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fmri로 뇌를 스캔했습니다. 한 그룹은 기능적인 건축물 오피스, 주택, 쇼핑몰 등 을 보여주었고, 다른 한 그룹은 명상적 경험을 촉진하는 건축물 절, 교회, 사원 등 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Regions of interest ROI, 뇌의 관심 지역 설정한 다음 명상적 활동과 뇌의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억제되는 뇌활동 영역, pfc 전두엽 피질, insula, amygdala,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활성화되는 뇌활동 영역, posterior cingulate cortex PCC, precuneus, hippocampus parahippocampal gerus temporal lobe, occipital lobe, 명상이 기억력, 집중력, 창의성, 자기인식 등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이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nferior parietal lobe 하두정서요. 시각적, 공간적, 지각적 정보를 처리하고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인지합니다. 명상적 건축물을 보는 동안 inferior parietal lobe에서 더욱 활발한 뇌활동이 나타났습니다. Prefrontal cortex 전두엽 피질, 전두엽 피질의 후방상부,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기능을 조절하는 뇌 영역으로 인간의 높은 인지능력과 사회적 행동을 담당, 명상적 건축물을 보는 동안 Prefrontal cortex에서 더욱 낮은 뇌활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명상적 건축물이 뇌의 높은 인지능력과 사회적 행동을 억제하고 대신 뇌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recunius 전두엽 전방상부의 위치, 시각, 공간, 인지, 자아의식 등 다양한 뇌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 중 하나입니다. 명상이 자아의식과 관련된 뇌활동을 억제하고, 내적 대화의 감소와 같은 정신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Orbital frontal cortex 안화전 전두 피질,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기능을 조절하는 뇌 영역으로, 특히 감정과 보상, 의사결정, 사회적 행동 등에 관여합니다. Orbital frontal cortex에서 더욱 낮은 뇌활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명상적 건축물이 뇌의 감정과 보상, 의사결정, 사회적 행동 등을 억제하고, 대신 뇌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imbic Circuitry 변형계, 감정과 기억, 학습, 동기부여 등과 관련된 뇌 영역의 집합체입니다. 명상적 건축물을 보면 Limbic Circuitry에서 더욱 활발한 뇌활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명상적 건축물이 뇌의 감정과 기억, 학습, 동기부여 등과 관련된 뇌 기능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Amygdala 편도체, 뇌의 감정과 기억, 학습, 동기부여 등과 관련된 뇌 영역 중 하나로, 특히 불안, 공포, 스트레스 등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상적 건축물을 보는 동안 Amygdala에서 더욱 낮은 뇌 활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명상적 건축물이 뇌의 불안, 공포, 스트레스 등의 감정을 억제하고, 대신 뇌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cilla 뇌섬협, 뇌의 감각과 운동, 감정, 인지 등과 관련된 뇌 영역 중 하나로, 특히 자아감각, 감정적 자극, 인지적 자극 등에 관여합니다. 명상적 건축물을 보는 동안 Ancilla에서 더욱 낮은 뇌 활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명상적 건축물이 뇌의 자아감각, 감정, 인지 등과 관련된 뇌 기능을 억제하고, 대신 뇌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osterior Cingulate, Cortex, 후대상피질, PCC, 뇌의 대표적인 기능 연결망 중 하나인 Default Mode Network, DMN의 일부입니다. 이 영역은 자아의식, 기억, 감정, 인지 제어 등 다양한 뇌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상이 DMN의 활동을 억제하고, 내적 대화의 감소와 같은 정신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퍼캠페스 헤마,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 중 하나입니다. 헤마는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을 연결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명상이 기억과 관련된 뇌 활동을 억제하고, 내적 대화의 감소와 같은 정신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Para-Hepo-Campus Jirus Hemiopie랑, 해퍼캠페스와 인접한 뇌 영역 중 하나로 기억과 관련된 뇌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고, 공간 인지와 탐색, 감정 처리 등 다양한 뇌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입니다. 명상이 시각적 정보 처리와 공간 인지, 감정 처리 등 다양한 뇌 기능과 관련된 뇌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Temporal Love, 청각과 기억과 관련된 뇌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각적 정보 처리, 언어 이해, 감정 처리 등 다양한 뇌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입니다. 명상이 청각과 시각적 정보 처리, 언어 이해, 감정 처리 등 다양한 뇌 기능과 관련된 뇌 활동을 억제하고, 내적 대화의 증가와 같은 정신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눈에서 받은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여 시각적 정보를 만들어내는 뇌 영역입니다. 명상이 시각 정보 처리와 관련된 뇌 활동을 억제하고, 내적 대화의 증가와 같은 정신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는데 건물이 명상과 유사한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축물은 명상 활동과 유사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축물로 인해 명상 상태에서 활성화된 뇌 영역은 일반 명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일부 겹쳐집니다. 일반 명상과 건축물 명상의 차이점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으나, 명상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명상과 관련된 디자인 요소로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자연적인 조명, 특정한 색상, 형태, 재료 등이 명상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 중요한 점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불안을 완화하고 정서적인 안정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인들을 위해 명상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알차고 재미있는 친환경 소식이나 신경건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